귀여워. 웨이. 알겠어. 신기해, 신기해. 네, that's right. 내 라켓 거울. 근데 약간 흥분됐어, 차 타고 와서 했길래. 흥분됐어. 라켓 거울. 내가 온도가 했길래. 안녕? 흥분됐어. 애적해, 그그. 오늘의 했길래 흥분되면 여기 너무 새로운 공간이 와가지고 근데 이게 힘이 너무 세서 너무 끓여. 이거 약간 습관이요, 내가 이 습관. 끓어요, 잘. 띠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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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좀 맡게 해야 돼요. 오늘 레일라를 사업으로 초대했습니다. 저희 지금 연습실에 있고요. 레일라가 너무 새로운 공간에 와서 약간 흥분했어요. 레일라 크밀! 크밀! 거울이 신기한가 봐요.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신기해. 이게 물통이거든요. 목말라. 제가 본가에 반이 없는데. 손 냄새. 귀여워. 엄청 크네. 왜? 거울 신기해. 귀여워. 레일라! 레일라 크밀! 레일라! 레일라! 레일라 크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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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복슬복슬해. 냄새 좀 맡게 해줘요. 한 번만 냄새. 거울을 좋아하네. 연예인이야. 귀여워. 귀여워. Leo! 레일라. 귀엽지? 근데 진짜 실물이 났다. 그치? 사진이 너무 못생긴 하는데? 웨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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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요. 여자예요? 지금 저도 한 번 접으면 안 돼요. 잠시.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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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손. 손톱이 긴데? 레일라, 레일라. 오케이. 레일라, 레일라. 컴믹, 컴믹. 어, 뭐야? 레일라, 셋. 웨잇. 스펜. 오, 똑똑한데. 웨잇. 셋. 웨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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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오. 오케이, 결. 시작하죠? 톡톡. 톡톡해요. 원래 이렇게 흥분하면 약간 택객되는 그게 있어요. 날. 날. 예쁘게 찍어주세요. 약간 위쪽 각대에서. 힘들어. 사람 많이 만나서 힘들어. 암, 캐주. 오버. 안 돼요. 프로. 배고프다. 레일라, 안 돼? 렐라, 안 돼? 렐라. готов다. 앉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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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레일라가 구독 콜리긴 한데 아까 백스토리 모르는데 제 생각에 약간 섞인 것 같아요 귀여워요, 엉덩이 귀여워요 지금 레일라랑 연습실에서 놀고 있습니다 레일라, come here 레일라, come here 사람이 많아서 지금 인사하고 있어요, 사람이 레일라, come here 앉아, 앉아 레일라, wait 레일라, wait 레일라, good girl 레일라, this hand 레일라, spin 레일라, spin 어, 미안해, I'm sorry 레일라, down 레일라, down 레일라, wait 레일라, wait 레일라, wait 아, 더웠어 아, 끊으면 근데 잘해요 레일라, good girl 네, 여러분 사실 제가 레일라와 사옥에 온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이제 사옥 내에 이렇게 스튜디오가 있거든요 여기서 같이 프로필 사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레일라가 지금 너무 흥분해서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사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레일라 안자 안자 레일라 레일라 알겠 어 오빠에 찍어놔 오빠 빗줄이 다 같이 빗줄이 다 같이 다 같이 먹었는데 아냐, 여기 치즈 아, 진짜 봐 오케이 약간 마주보는 건데 지금 분위기 신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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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이야 대기시간 이제 응 빨리 안 돼 그래 착하죠 만져달라고 계속 그래요 안 나 분위기를 잘 몰라 이런 거 촬영 컨셉을 전달 못 받았어 오케이, 잘 들어도 돼요? 이런 거, 이런 거 하이파이브 레일라, 케미해 음식 먹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같이 우리 유인 씨만 레일라 1, 2, 3, 2, 3 학습 안 먹어도 되나요? 먹는 거 같아 안녕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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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날 보지만 카메라 봐야 돼 아, 근데 쟤가 너무 새끼에 나 아니야, 레일라 한번 잘 나오면 돼 레일라 잘 나오면 돼 아, 귀여워 엄마한테 보내줘야겠다 아, 얘 너무 약간 귀찮아 이제 무슨 귀찮아 그렇지 셋 레일라 셋 레일라 싯 레일라 씨 교교 카메라봐 오, respectful다 멋있기 레일아 계속 멋있기 레일라 아 예쁘다 ído 잘 찍어!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역시 천재야. 네다. 카메라 정확히 봤어. 얘가 정면이 나네. 알겠어. 어 이거 좋다. 솔직히 가을 입어도 될 것 같아.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아 좋아요. 레일라. 좋아요. 웨잇. 잠시 후에. 내려야 돼. 잘 참. 오 됐다. 오케이. 잘 참아. 잠시 후에. 역시 레일라. 산 이빨을 잘 맞네. 실물이 좀 낮긴 한데. 이제 레일라 셀카를 한번. 내가 힘든데? 레일라야. 잘했어. 오늘 촬영하느라 고생한. 레일라에게도. 레일라. 여기. 좋은 여인. 좋은 여인. 레일라 수고했어요. 약간 힘들텐데. 좋은 여인. 좋은 여인. 좋은 여인. 레일라, Do you wanna go for a wolf? 이게 산책 가고 싶다고 하면 엄청 좋아요. 좋아요. 레일라, Do you wanna go for a wolf? 산책 가고 싶어? Do you wanna go for a wolf? 가야 된대요. 사진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레일라가.. 귀여워. 이거는 나중에 제가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일라와 함께 촬영해봤는데 굉장히 재밌었고요. 사실 레일라가 다 했습니다.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사실 레일라.. 뭔가 이런 복 제대로 된 사진 촬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해놓는 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찍는 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재밌었던 거 같습니다. 레일라를 위한 선물을 제가 혼자 가서 만들어보려고 할 겁니다. 레일라의 커스터만 만들어주고 싶어서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레일라, 인사! 바이! 안녕! 아니, 한 번 어떻게 좀... 싫어. 여러분, 저는 지금 도자기를 만들러 왔습니다. 이제 레일라를 위한 밥통? 밥통을 만들러 왔고요. 자신이 없지만 레일라를 위해서 한번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부으면 이렇게 변해요. 이게 핑크, 빨강, 주황이니까 여기서 원하시는 색깔 없으시면 만들어 쓰셔도 돼요. 스펀지를 살짝 짜서 기둥에 한번 뿌려보실게요. 그다음에 양손 엄지 붙여주신 다음에 가운데 좀 세워주세요. 네, 레일라를 왜 벗고 레일라를 왜 벗고 레일라를 왜 벗고 잘 만들어졌어요. 제 거를 먼저 해서 좀 배우고 연습을 해보고 이제 내가. 네 이거는 제가 만든 컵입니다. 색깔을 굉장히 예쁘게 칠했고요. 되게 큰 컵입니다. 와 진짜 예뻐. 여보세요? 나 지금 도자기 만들어. 제이 아직 음식 시작부터 못했네. 진짜? 너는 뭐해? 카메라 샀어? 나 찔러버렸어. 얼마 안 돼. 오케이. 도자기하러 가야 돼. 도자기하러 가야 돼. 너는 새치기? 도자기. 도자기 도자기 형. 천천히 해. 천천히 해. 방금 말한 들이 안 돼. 통통할 때에요. 자기 할발발만 하고. 예, 첫 번째 예정. 레일날 오면 뭔가 되게 좋은 추억. 많이 했나. 설탕이 잘 어울리는. 염장 다 같이 많이 줘요. 아! 망했어요. 망했어요. 이거 뒤져도 돼요? 망했다. 아, 네? 너무 별른데? 너무 못 그렸다 망했다 아 크림을 못 그려 아 크림은 다이로서 아 크림을 못 그려. 아 크림을 못 그렸다 아 크림을 못 그려. 아 크림을 못 그려. 네일라 밥그릇 완성 네일아 이름을 쓰였고요. 그림도 그렸고요. 네일라 좋아하는 캐릭터 네일라 이름도 했고요. 그림도 그렸고요. 약간 핑크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저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제 마음을 알아서 제 노력을 생각해 주실 것 같아요. 레일라가 이거 먹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다가 밥을 먹고. 이것도 잘했어요. 솔직히 이게 좀 더 잘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도자기를 만든 게 드디어 같습니다. 하나는 레일라 거, 하나는 내 거. 너무 기대가 돼요. 어떻게 되실지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언박싱, 제가 언박싱 마스터이기 때문에. 너무 긴장돼. 제발 잘 구워줬어야 했는데. 우와. 오. 대박. 여러분. 너무 예쁜데? 너무 잘 됐다. 일단 제 거는 잘 된 것 같고. 이제 레일라 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박. 우와. 미쳤다. 우와. 잘 나왔어. 잘 됐다. 레일라 그림 그린 거. 있고요. 여기. 레일라 이름과. 뼈.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잘 됐다. 그래도 진짜 좋아할 것 같다. 이걸 간식용으로 써도 되고. 와 대박인데? 사실 제가 스케줄 때문에 뭔가를 못 가요. 그래서 엄마가 이걸 해주기로 했습니다. 레일라 먹는 모습을 찍어주기로 했어요. 나는 잘 먹을지 좋아할지. 엄마한테 이게 진짜 대박인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 잘 쓸게요. 오케이. 잘 된 것 같아요. 만족스럽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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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